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도내에서는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원주에서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등 3명, 평창과 삼척, 강릉과 동해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그 가족 등 모두 5명이 확진됐고, 동해와 양양에서 각각 2명, 속초 1명 등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상륙 1년을 맞은 오늘, 도내 누적 확진자는 1,580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가 태장동에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 공장의 사업 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재활용 시설 설치 장비 허가 기준과 관련한 자료가 부실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인근 지역에 끼치는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자료나 대책이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내 8개 전문대 원서 접수 결과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림성심대 2.79대 1, 송곡대 2.04대 1, 강원관광대 5.93대 1, 송호대는 1.25대 1, 강릉영동대가 1.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립대는 0.94대 1, 세경대 0.76대 1, 한국골프대 0.57대 1로 미달됐습니다. 전문대 입시 관계자들은 중복 합격한 학생이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모집 정원의 3배 이상은 지원해야 한다며, 미충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원주시 행구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조합 간 충돌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충돌은 소속 조합원을 공사 현장에 사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던 한국노총조합원 20여 명과, 출근하던 민주노총조합원 20여 명이 언쟁을 벌이다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지만 서로 밀치고 넘어지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조합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원주시 무실동에서 정차 중인 버스가 폭발음을 내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차에서 내려 대피하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버스 운수 업체는 확인 결과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면서 큰 폭음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쯤 평창군 박립면의 한 야산에서 길을 잃은 50대 엽사가 신고 1시간여 만에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전 멧돼지를 잡으러 산을 올랐던 엽사는 날이 저물면서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체온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2인 1조로 산을 올랐지만 총을 소지한 동료가 먼저 하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영서 남부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3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오른 6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추위는 차차 물러가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했던 원주시 교육 경비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원주시는 2020년 본 예산 시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0% 수준인 166억 1천만 원으로 2021년 교육 경비 보조금을 책정해 49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53개 사업 171억 9천만 원보다 약 5억 8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교 전면 무상 교육의 3억 2천만 원과 대입 전형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인재 육성 드림 프로그램 사업의 11억 5천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에서는 농업인과 상공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신규 통신 판매업 신고는 모두 183건으로 전년 대비 77.6% 증가했습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판로 확보에 나선 농업인과 업체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